김태용 수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무인기 사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 한강 얘기 좀 하죠 즐거운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바로 옆집에 있는 내 이웃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 같은데 기분이 전율이 막 오르는 거야 이게 진짜 온 국가와 국민 축제인데 배 아픈 사람들이 있죠 윤석열 한동원 아닌가 싶기도 한데 난 배 아프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나가 있을 때 축전 전문의 오마이뉴스에서 챗붓을 돌려본 모양이에요 챗붓을 돌리니까 거의 유사하게 이게 논문 쓰면 표절을 돌리잖아요 그 챗붓을 돌렸더니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윤석열은 무슨 심리인가요 하여튼 뭐 굉장히 축하한다 국가적 경사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이 챗붓에서 하는 거 일단 뭐 당연히 윤석열은 한강 작가의 책은 읽은 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또 혹시 알고 있었다면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해 올랐던 작가 아닙니까 그리고 한강 작가가 주로 철착해 온 주제가 제주 4.3항쟁이라든가 아니면 5.18이라든가 또는 뭐 권위주의 체제라든가 하는 윤석열 정권이 제일 싫어할 만한 주제들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정면으로 그렇죠 이번에 수상한 그 작품도 5.18을 다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내용을 혹시라도 알았다면 막 화가 났을 텐데 몰랐던구나 몰랐을 수도 있고 몰랐어 뒤늦게라도 보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뭐 어쩌고 주변에서 좌파입니다 블랙리스트입니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축하를 또 해야 돼 여기서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저주를 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뜯기는 숟가락 얹기예요 숟가락 얹기예요 국가대표가 잘해서 우승하면 불러다 사진 찍으려고 하고 마치 진혜가 한 것처럼 그동안의 과정은 하나도 뭐 도움이나 협조도 없었으면서 그렇습니다 숟가락 얹으려고 또 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 여지없이 숟가락 얹은 거죠 근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칭찬과 축하를 보내느냐 아니면 영혼 없이 하느냐 억지로 이건 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누가 약올라서 칭찬해줄 때가 있긴 할 텐데 그거 보면은 아주 담당하게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 gtp 쓰라고 해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예 또는 초등학생한테 쓰라고 해도 딱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정도의 아주 도식적이고 네 영혼 없는 네 축사인데 예 저는 마지막 문장이 되게 흥미로워요 뭐요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전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 이건 최 gtp가 안 썼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영비서가 쓴 거야 김건이가 썼다고 봅니다 김건이가 네 오 최 gtp 돌린 다음 마지막 한 줄 한 줄 자 왜 그러냐 앞으로 작가의 훌륭한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 성취든가 문학적 성취든가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국가나 인류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거 네 그런 걸 축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랬어요 아 예리하게 짚어내셨네요 우리 소장님 김건이는 사랑받는데 목숨건 사람 아닙니까 모든 걸 이런 현지에서 해석하거든요 지금 사랑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뭘 또 받아 더 받으라 더 받으라 이건 끝이 없거든요 이 욕심에는 그래서 아 이런 표현을 쓰느냐 어떻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대통령실에서 노래 부를 때 뭐 사랑이 필요한 것들을 부른다 등등 이런 것들이 김건이의 그런 어떤 심리 그 병적인 욕망 그걸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챗GTP 플러스 김건이 작품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얼마나 부럽겠어 그렇죠 이제 부러울 거야 김건이도 그렇겠죠 자기는 뭐 끝도 고치고 뭐 해봐야 사랑 별로 못 받는데 맞습니다 오 이 말이지 좋겠다 아주 수순하고 아주 겸손하게 겸손스럽게 생기는 사람이 갑자기 전 세계가 열광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아 버렸어 어 쟤는 뭐지 도대체 그 의미를 사랑 받기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게 됐으니까 앞으로 더 받아라 이건 김건이의 삶의 목적이죠 한강 작가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이런 거 보면 정말 김건이다오 마지막 한 문장이다 마지막 구절은 역시 소장님이 예리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자 근데 한동원 말이죠 네 무슨 오디오북 얘기를 해요 EBS 오디오북에서 그 작품을 들었다 그러면서 더 들어보겠다고 이 뭔 소리야 이건 또 한동원도 축하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 영혼 없는 축하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축하하면 멋있겠을까 남들이 볼 때 야 역시 한동원은 축하하면 또 멋지겠어 뭐 가슴에 뽕 넣은 것처럼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에 뽕을 넣고 언어에 뽕 넣어 언어의 가발을 씌우는 이런 축하함을 쓰고 싶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 입장에서 멋있게 쓴 거예요 예 오디오북 진행자로 접했네 뭐 목소리가 좋았네 등등등 그래서 기분 좋게 오디오 듣는다 이따 얘기를 썼는데 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뜯어보면 딱 하나예요 예 공사 구분을 못한다 한동원이가 정말 즉 다시 말하면 이 축사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축사가 아니에요 예 사적인 개인의 축사일 뿐입니다 음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축사예요 음 그렇죠 네 왜 남에 축하할 중요한 사건에서 왜 자기 이야기를 들어 놓습니까 그렇지 아니 자기가 옛날에 EBS 오디오북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다 이거 누가 알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는 안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축사에서 아 자기가 옛날에 그걸 이제 그렇다고 자랑하는 거구만 어 자기 옛날 넋두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한 얘기는 음 목소리가 좋아서 지금도 가끔 듣는다는 것도 뭐 거짓말이겠지만 음 이것도 황당한 얘기예요 음 이게 개인 취향이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면 누가 궁금하냐고요 어 우리가 그게 한동훈이 한강 작가의 목소리를 좋아하는지 외모를 좋아하는지 그렇죠 글을 좋아하는지 음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음 근데 굳이 또 자기중심적으로 난 당신 목소리가 좋아서 네 이렇게 반했다 이런 개인적 얘기를 또 꺼내 놓고 있어요 예 음 자 이게 또 황당한 것은 네 작가는 뭘로 평가받을 때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예 네 글이죠 음 자기가 쓴 글 음 근데 한동훈은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음 이 얘기는 축구선수한테 네 글 잘 쓴다고 칭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어 당신 축구 잘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방을 칭찬할 때 있어서 그 상대방을 중심으로 음 또는 공적인 입장에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자기중심적인 음 애같이 어 나 당신 알아 근데 오디오북에서 듣고 맘에 들어 했었어 개인적 사연 개인 취향 어 나는 당신이 글쟁인 건 상관없고 음 목소리가 좋더라 예 미친 거 같아요 그러네 뭐 이제 한동훈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네 한동훈이 얼마나 이 공익적 마인드가 결여된 사람이냐 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냐 네 또 유화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문학적이다 네 뭐 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칭찬을 기대했을 수 있겠지만 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음 정말 저급하기 짝이 없나 음 여기에 이제 국민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심지어 한강 작가가 쓴 소설에 그 취지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음 윤석열은 베끼기라도 했잖아요 베끼기라도 했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랑 네 뭐 그 제 한림원 선정사회라도 베끼었는데 얘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거의 그냥 지 얘기 아 나 이 사건을 겪으니까 아련한 옛 추억이 떠올라 이런 시대 넋두리를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참 참 신기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니 자질 미달입니다 네 정치인으로서는 세 번째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도 예 이재명 대표 거 한번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소식입니다 한국 문화에 캐고 글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네 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네 하여튼 담비 같은 소식의 모처럼 기분 좋은 저녁입니다 요거 요거 딱 맞는 말이야 그게 네 맞습니다 이게 다 국민적 공감대에요 이게 맞습니다 오늘의 캐고가 고단한 삶을 견디 오게 해줄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길 기원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의 이 축사가 가장 사실은 성숙한 정치인의 축사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감정표현을 솔직하게 했고요 기쁨의 전율 뭐 이런 건데 그것도 개인적 사적 감정이 아니에요 한동훈처럼 목소리가 좋아서 전율인 게 아니고 한국 문학의 쾌거 글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작품 한강이라는 작가의 작품의 어떤 공익적 가치 의의 역사적 의의 뭐 이런 거 공익성을 기준에 놓고 기쁨을 느낀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정확한 감정이죠 네 한동훈 같은 그 아련한 추억이 아니라 진짜 소설가나 시인 한국 문학가들이 완전히 너무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문학자들이 그렇죠 야 이거는 자기 작품이 마찬가지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거 아니야 공인받은 걸 넘어서 1등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축하도 정치인으로서 가장 정확한 축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한강이라는 작가의 문학 세계 이걸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하는 사실 채식주의자는 저도 읽어봤는데 핵심 주제가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채식주의자들은 많이 봤어요 네 이재명 대표도 읽었을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느꼈겠죠 아 이 작가가 뭘 추구하는구나 네 이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강 작가의 우리 안에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싶었다 이걸 인용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한강 작가 입장에서 볼 땐 제일 큰 공감 그렇죠 진정한 공감 그다음에 적극적 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작품을 이해하고 있고 그렇죠 내가 목적하는 주제 이런 걸 이분이 잘 알고 있구나 그럴 때 기쁜 거거든요 네 저도 혹시 제 책을 누가 읽고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평가에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기분 좋죠 아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목적과 취지를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제일 기뻐요 근데 읽고 나서 딴소리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신이 쓴 문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렇지 이 자식은 뭐야 이런 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정확하게 한강 작가에게 진정한 공감을 보내고 지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역시 지금 현재에 있어서 한국의 야당의 대표적인 지도자답게 담비 같은 소식은 개인적으로 담비가 아니죠 국민적인 네 한동훈처럼 목소리가 아련해서 담비가 온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요 고단한 삶을 견디고 계실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됐을 것이죠 사실이거든요 이 문장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국민과 하나의 마음이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역시 공적인 지도자로서의 축사를 보냈고 진짜로 축하하고 있다 네 이 세 축사 중에서 진짜로 축하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밖에 없다 저도 마지막 구절이 아주 와 닿더라고요 네 담비 같은 소식 네 네 다 그랬을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그렇죠 고단한 삶 네 우리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추상했다라는 것은 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 사람의 입장과 심리를 한번 네 역시 그 축전스러운 데도 김건희가 간섭하는 모양이죠 아님 유성렬이 이제 못 쓰잖아요 어차피 아 박명록에 이 짧은 두세 줄 쓰는데도 메모를 갖고 보고 쓰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뇌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축사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썼든 비서를 시켰든 채 gtp를 돌렸든 앞 문장은 돌린 겁니다 그렇죠 대충 암 문장은 돌린 거예요 대충 시켰어야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냥 그걸 내기에는 좀 너무 밋밋하니까 김건희 특유의 감성 옛날에도 선생님 때 편지 쓰면서 맨 마지막 문장이 그거 아니에요 나를 잊지만가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요 그걸 덧붙였단 말이에요 끝에 김건희 식이에요 그게 나를 잊지마 사랑해줘 기억해줘 그 이상한 문장을 뒤에 덧붙였다 비행기 안에서 이게 보여준 모양이지 민성준 뭐 보여줬겠어요 아 검열하는구나 다 아니 뭐 너는 그냥 술이나 처먹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죠 김건희 집에서 야 이거 축전 내야 돼 나중에 내가 밥 먹을 수도 있어 같이 한강이랑 그렇지 한강 부르려고 그러는구나 그럴 수도 있죠 대충의실로 사진 찍어야지 한강에 갈까 안가죠 안가지 기자회견도 안했는데 당연히 안가죠 제일 싫어할 겁니다 아마 맞아요 그런 건의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토할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인기 얘기 좀 할까요 네 먼저 우리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자료부터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저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저기 뭐죠 저게 이제 평양상공의 무인기 사진이죠 네 이쪽에서 제시한 겁니다 아 근데 저 사진을 보면 삼각형으로 보이시죠 네 딱 봐도 저게 스트레스 유형 그러니까 날개가 길게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무인기 중에 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 기능이 있는 거죠 네 전파를 거의 잘 받지 않는 그리고 뭐 크기는 한 2m 내외 근데 저 무인기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과거에 승현식 장관이 보는 장면이 있어요 저겁니다 아 이거요 네 저기 무인기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오리처럼 삼각형이죠 어 요게 아까 그 무인기랑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대한민국 군 거예요? 공군 거예요? 공군 거죠 드론작전부대인가 윤석열이 2023년에 창설한 어 심각한 건데 거기를 보면서 시찰하는 장면이에요 신원식용 네 왜 저 무인기가 찍혔냐면 날개가 이렇게 긴 무인기 대형은 못 보냅니다 대형은 보내면 다 걸려요 레이더에 그렇겠죠 레이더 걸리기 때문에 바로 걸리는 거고 소형을 보내야 되는데 소형도 날개가 긴 유형은 레이더에 비교적 잘 걸리고요 네 이 스텔스처럼 삼각형으로 된 저건 이제 스텔스 무인기라고 아 그래요? 소형이라서 그걸 보내야 됩니다 음 저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기름 엔진을 쓰는 가솔린 엔진 같은 걸 쓰는 무인기가 아니고요 네 항속고리가 한 400kg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왕복이 300kg니까 네 왜냐면 평양을 갔다가 와야죠 거기서 떨굴 순 없지 않습니까 한 400kg 나오려면 속도도 빨라야 되고 항속고리도 길어야 되는데 제트 엔진을 써야 됩니다 그래요 네 저거는 제트 엔진이라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 얘기에요 네 제트 엔진을 써야 되는 소형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2m짜리 이건 전략 무기에 속합니다 사실 그니까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체로 제트 엔진 소형 무인기 못 만들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아마 드론 이거 드론 해야 돼요 아니요 윤석열 정부 때 드론 부대를 창설했죠 문재인 때 아니니까 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사령부를 창설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저 무인기들을 보여준 건데 저 무인기를 외국에서 팔 때 민간인한테 팔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마존에 전화해서 저 무인기 사고 없이 탐사할 수 있을까요 못사죠 못사죠 저거는 국가 간에 관계에서만 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밀수하지 않는가 아니 그러니까 쉽게 파는 무인기가 아니에요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그럼요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저 무인기는 일반 무인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무인기들 뭐 장난감 같은 거하고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동장 같은 데서 날릴 수 있지만 저 무인기는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아 활주로에서 띄워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려면 최소한 군대에 있는 어떤 공공기지 라든가 그런 사령부는 이제 활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아니면 민간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활주로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통제 없이 정부에 통제 없이 정보될 수 있겠습니까 못 보내죠 못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사진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출원해 봤을 때 한국 군부에서 정식으로 보낸 거 아니냐 주체가 군부 아니냐 한국 국방부 같은 데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들고요 의혹 네 근데 그거 만약에 한국군에서 보냈다 그러면 저건 보통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도발이죠 네 군사적 도발입니다 민간에서 보냈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거는 협정한 겁니다 최소한 최소한 군대에서 그러니까 저 무인기를 제공해 주든 네 띄울 수 있게 해 주든 또는 올라가는데 그거를 놔두든 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군대에서 직접 했던가 아니면 최소한 민간을 동원해서 배후에서 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군에서 직접 했다 그러면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 있는 유엔사하고 얘기를 했느냐 네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립니다 네 그러는데 오늘 저희도 북한이 무인기 보낸 적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정찰만 하고 돌아왔을 때는 우리도 이번에 만약에 안 걸리고 돌아왔으면 돼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군사작전으로 네 군사작전으로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북전단을 뿌리고 뿌렸죠 그렇죠 그걸 뿌렸어 네 세 차례나 했다라고 김현정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사진이 찍혔다는 것은 레이더망은 뚫었는데 작으니까 스트레스 뚫었는데 카메라를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예 열화상 카메라를 잡았을 건데 그거를 잡았으면 격출을 시키든 아니면 나포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교란전파를 쏴서 그럼 북에서 증거를 갖고 오실 가능성이 있어요 무인기 증거를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처음에 질의를 받았을 때 김영현이 발뺌했잖아요 그런 일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좀 이따 회의하고 와서 말을 바꿨을까 확인해줄 수 없다 확인해줄 수 없다 왜 바꿨을까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북에서 돌아오지 못했구나 못 돌아오고 갔습니다 아 포획한 무인기를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쏴서 떨궜으면 잔해를 가지고 있던가 부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거가 추가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일단 삐랑우치기가 발견된 건 확실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섣불리 잡아 뗐다가 나중에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민간에 비해 덮어씌웠다가 그것도 폭로 나면 그것도 골치 아프죠 이럴 때는 그냥 입 다물고 확인을 안 해주는 게 그런 것이 제일 낫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본복했을 가능성이 있죠 신원수기는 내부 문제니까 자꾸만 우리가 왈갑을 가면 별로 안 좋다 그런 식으로 또 오리발 내밀더라고 자작극이다 이거지 그래서 언론에서는 세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군이 공군이죠 공군에서 하겠죠 그래서 작전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간단체가 했다 세 번째는 자작극이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 결론은 미스테리오로 남을 수 있다 이게 미스테리오로 남길라 그러는 것 같죠 자 북쪽 입장에서 보면 드론사령부 군이 주체가 돼서 보냈느냐 네 민간이 주체가 돼서 보냈느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인기가 왔는데 민간에서 보냈으면 괜찮고 군에서 보냈으면 군사적 공격 행위다 적대 행위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네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김회장 부부장도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군에서 보냈는지 민간이 보냈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우리한테는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고 군은 최소한 공범이라고 했어요 예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아니 그러니까 왕복 300km를 민간이 아무리 뭐 뭐 이렇게 했다 그래도 그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GPS 좌표에도 정확하게 찍어줘야 돼요 그렇지 맞아요 게다가 지금 노동당 청사 위에서 뿌렸거든요 야 평양 중구역 그러면 좌표 설정을 정확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식겁해 깼다 진짜 아주아주 식겁할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왜냐하면 딴 데도 아니고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에 정확하게 비랄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간부는 잘렸겠다 거기는 아니면 포획했으면 용서받았을 수도 네 하여튼 간에 그건 그쪽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요 네 그것도 황당한 얘기이지만 자작극을 왜 했냐 지금 북쪽에서 그렇지 그러면 전쟁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렇죠 명분 싸우려고 그러면 이건 더 위험해요 우리가 보내든 안 보내든 또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경의를 하다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예 이건 정확하게 사실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거 보내고 나서 신원식인가 김영현이 또 뭐라고 떠들었잖아요 정권정말이라고 맞아요 그러자 김혜정 국장이 담화를 또 냈습니다 또 내더라고요 연일 또 내서 예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정신 못 차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썼죠 그러면서 이게 설정같이 보이냐 아주 엄중한 경고를 다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 없던 일처럼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이 직접 제가 한 작전일 가능성도 높단 말이죠 드론사용부를 가지고 했다며 이거 보고 안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보고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민간단체한테 방조를 줘서 예를 들면 드론기를 인수해 줬다든가 아니면 수입하는데 그걸 묵인했다든가 하여튼 날릴 때 도와줬다든가 등등 아니면 포착하고도 모른채 했다든가 이런 것도 밝혀야죠 만약에 군이 모르게 민간단체가 날렸다 해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건 웃기는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 국방부는 뭐야 그렇죠 대한민국 공군은 뭐야 참 그래서 지금 입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이걸 저질러 놓고 본 거예요 그냥 얘들 입장은 제가 볼 때 그것도 같아요 전쟁을 북쪽에서 걸어오길 바란 것 같아요 근데 안 한다고 그랬는데 김정은 공격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8일날 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할 의사가 없다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한 해설을 북한은 남한을 위협하거나 또 전쟁으로서 할 의사가 없는 거를 다 해석했어요 북한 전문가들이 저도 그렇게 봤고 공격할 의사가 없다 그랬어요 명확하게 근데 보냈죠 이쪽에서 계속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3일에 그걸 보냈는데 3일에 그걸 알고도 의사가 없다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맞어 쉽게 얘기하면 그때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하고 그러네 3일날 들어왔는데 우리 알고 있지만 이제 적당히 해라 우리 안 할 거다 공격할 의사가 없다 참아라 근데 9일날 보낸 거예요 다음날 그리고 10일날 또 보낸 거죠 8일날 밝혔는데 네 그러니까 3일날 보내고 9일날 보내고 10일날 보냈다 세 번 보냈거든요 네 8일날 그 일이 있고 나서 두 번 더 보낸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참을 수 없는 거죠 아 이건 우리말을 뭘로 알아듣고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제 나서서 그렇죠 그 양반이 항상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발표 초에 외무성이에요 아 외무성에서 했다 맞아 김혜정 부부장부 얘기했고 외무성도 얘기했죠 네 그래서 어젠간은 국방성에서도 나왔습니다 감화가 근데 외무성에서 발표한 것은 이제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를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인을 하려는 것도 있어요 아 남쪽이 먼저 한 거다 이거 정정접종위반이고 네 침략을 먼저 한 거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이거는 남쪽 측입니다 이거를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외무성에서 발표했을 것 같기도 있죠 아 되게 기민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거네요 대책이 나오는 거네 북한 그 때 그때는 참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8일 날 공격할 의사 없다는 얘기를 했고 네 9일 날 넘어오는 순간 찍었단 말이죠 사진을 9일인가 그런 걸로 아까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찍어놓고 야 이건 안 되겠다 했는데 다음날 또 보내니까 바로 발표한 거겠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이거를 잡아 떼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보냈느냐 도대체 그렇지 이게 정찰목적이라면 피랄 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살짝 갔다 돌아와야죠 사진 찍고 근데 피랄 뿌렸다는 것은 우리가 너희 상공에 들어와서 뭐 했다는 이거는 풍선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무인기를 보냈다는 걸 공인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거든요 도발이죠 그러면 왜 했을까 저는 전쟁을 기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정권위기 아닙니까 위이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정권위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전쟁과 계엄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삐라를 계속 보냈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오울풍선 정도 수준이에요 오울풍선만 온 거예요 이걸로는 연평도 공격할 줄 알았는데 안 해 네 이거는 안 되잖아요 지금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네 그럼 확성기 틀어 그러면 좀 총을 쏠 줄 알았는데 네 그 당시에 신원씨 기대 섞인 발언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그때 또 안 쏴요 네 맞불 그냥 방송 확성기 방송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쪽에서 총을 안 쏴주네 옛날처럼 돈 주고 쏴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들어오는 길을 보내신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번 보내서 반응이 없자 두 번 세 번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 말이 제대로 정확하게 밝혀진다 그러면 이런 장난과 도박도 없는 거네 진짜 아 이거는 정말 뭐 꽁칫한 거죠 진짜 꽁칫한 얘기니 그래서 북쪽에서 하는 얘기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지금 전략사령부라는 게 전에 한 번 얘기했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미국과의 협의하여 해서 만들었죠 전략사령부 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 그렇게 아니요 미국도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하고 미국의 전략사령부하고 통합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핵통합을 했다 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전력을 통합하는 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도 없으면서 전략사령부를 만든 거죠 그 체제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비아낸 건인 거구나 그렇죠 핵도 없으면서 무슨 전략사령부냐 전략무기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윤석열이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럼 이제 안 보낼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발발의 문턱이 극적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도 이제는 전쟁이 일으킨 것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내면 돼요 무인기를 그렇잖아요 북에서 엄중경고 최후통첩이다 그래서 지금 포사격 포병부대라든지 이런 데 완전히 대기상태로 들어갔다 지금 채널A니 이쪽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손에 방아쇠 걸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넘어오면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설전이 아니다 자 이 정도면 이번에는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도 둘 중에 하나죠 이제 안 되겠다 전쟁 날 수도 있으니까 보내지 말자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야 이제 보내면 확실하네 그럼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할까요 윤석열이 만약에 전쟁을 바란다면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계엄령 선포를 하기를 원한다면 또 보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보냈는데 정보가 몰랐다면 민간단체는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박상하이가 또 보내겠죠 또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 사태는 지금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사태까지 왔다 한반도가 윤석열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급히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정보는 지금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무인기 하나만 더 띄우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고 이 사건 진상조사하고 그래서 드론사령부가 날렸는지 윤석열 재관을 받고 민간을 사주해서 보냈는지 도와서 등등을 북쪽에서 알리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돼요 그렇죠 북쪽에서 김현정 담화가 또 나온 것도 그거거든요 재발방지책 얘기하라고 남쪽에서 안 보내더라도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좀 정권 종말을 또 김현현이 떠들었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는 전쟁을 막냐 막지 못하냐 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 소식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 국감이라서 정신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물타기가 되는 거죠 김건희라든가 다 이것저것 명태균이나 다 물 건너가는 것은 이 얘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이 터지는 순간 끝이에요 끝 완전히 끝이세요 네 끝입니다 그리고 그걸 비밀으로 윤석열은 바로 기업령을 선포할 거거든요 전쟁 상황이라고 하면서 네 그러면 윤석열이 위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모험할 가능성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최대 위기가 있는 사실 명태균 사태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명태균이가 뭐 명태균은 뭐 그냥 날 건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없고 동남아 여행 갔다 돌아왔는데도 명태균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한마디도 얘기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명태균은 역사상 처음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 내지는 현 정권 그것도 뭐 무도하기로 이루는 윤석열 정권 다들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대놓고 나를 집어넣으면 한 달 안에 하야 탄핵시키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죠 처음 봤죠 그동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불 열면 뭐 세상이 뒤져빌 것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콕 집어서 윤석열이 탄핵 하야 탄핵 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을 협박한 사람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럼 민주당 정치인이 누가 얘기했으면 바로 그냥 구석시켜 보냈을 거야 그럼요 그럼요 내란 사건으로 쳐가지고 그렇죠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못 건드린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엄청난 규모의 엑스파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거를 확보를 못했다 아직 집어넣으면 진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명태균이란 사람이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중요한 큰 손 소위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적전 세력 중에 일부일 수 있다 행동책일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건드리기 어렵죠 그 명태균이 제가 그 장면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중요한 장면마다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그렇지 경선 대통령 경선에서 윤석열 띄울 때 후보 단위라 서울시장 선거 이준석 띄우는 거 윤석열과 이준석 갈등이 있을 때 그거 중재하고 그러니까 극우 세력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거죠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부각시키는 거 네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시키는 거 이준석 당대표로 만들어서 이대남표 끌어오는 거 굉장히 극우 세력이 진짜로 바랐던 목표들이에요 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서 반드시 명태균이 등장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네 명태균이 단순하게 돈을 노리고 움직이는 브로커 정치 브로커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 지난주에 강재웅 기자가 나왔었는데 강재웅 기자는 무속 얘기를 하더라고 무속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김건희한테 반말한대 반말 명령조로 얘기한대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가설입니다마다 무속 능력이 있다 예언 능력이 있다 그리고 뭐 통계도 활용하잖아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뒷배도 있다 이 사람 엄청난 거물인 거죠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네 이거 너네들이 감히 나를 이런 거야 분위기가 그러면 이처럼 큰소리 빵빵 치면서 야 나 건들면 너 죽어 그래서 홍준표가 덤볐잖아 네 홍준표 너 야 57만 당원 명단 너가 준 거 아니야 네 아들이 여론조사 의뢰했어 한마디 하니까 홍준표가 깡깡했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까불면 바로 쳐요 뭐 안철수가 아니 나는 명태는 알아도 명태계는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사진 착 사진 찍는 거 이준석이가 몰라요 그러니까 칠불사의 사진 딱 찍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가 까불면 그거 착 또 윤홍인가 누가 하여튼 유난홍 유난홍 까으니까 야 빚이나 갚어 그게 또 찌그러져요 이야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자기를 건드리는데 그냥 바로 쳐요 그러면 다 찌그러집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아니 지역이래 거기에 있는 김종인 킹메이커도 한 칼에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대로 큰 손에 행동대원 내지는 뭐 1위기다 이걸 배제하더라도 뭐 엄청난 규모의 엑스파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절대로 건드리기 어려워 그러니까 잡아 넣으면 다 털고 써놓아야 되는데 어디에다 숙여놨을지 모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중이다 지금 정치자검법만 수사하고 있지 네 선거관련법은 이미 공소수여 지났으니까 땡 검찰도 지금 그 수사 범위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렇죠 윤석열이 평소의 마인드로 봤을 때 명태균이 만약에 평범한 사기꾼이다 그러면 벌써 집어넣죠 집어넣었죠 그리고 또 그런 거 잘하잖아 밀당 잘한다고 윤석열이가 여기까지면 와 그래 와 와 집어넣거든 잘해줄게 우리가 잘해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 정권의 정체성은 뭐예요 명태균 같은 사람이 그러면 결정적일 때 다 개입했다 개입했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대통령 권력 장악한 다음부터는 좀 멀리 했겠지 자기네 대 권력이 생겼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거의 섭섭했을 거고 공천 문제 지방선거도 공천 때 다 개입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말을 안 듣게 됐거나 아니면 이제 또 하나의 가능성은 버리는 쪽으로 선회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네 큰 손에서 이야기해 윤석열을 버리자 둘 중에 안 된다 그러면 명 씨 또 한 번 역할을 해 주셔야지 이랬을 거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앞으로 명태균이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느냐 그냥 자기 방어 보호적 차원에서의 폭로만 이어가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들을 터트리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네 후자라면 제가 얘기했던 가설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작정하고 네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 야 지금 큰일 났다 지지율도 바닥이고 글쎄 말이야 그 다음에 조중동도 날 버리려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형님도 잘 요새 버리려는 듯한 느낌이 있고 또 트럼프 당선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머리가 막 복잡할 거 아닙니까 예 이 상황에서 그러면 감옥 갈지 아니면 뒤집을지 이판사판 이스라엘이 내태하냐고 보니까 네 먼저 저지르고 미국이 승인하게 만들더라고 맞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 물론 이스라엘보다는 한국군에 대한 통제를 강해요 미국이 네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다 쥐고 있지 못합니다 네 한국은 구석구석 침투해서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긴 해요 네 저는 이번에 이 무인기를 미국이 허용을 안 하고 과연 독자 행동으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있거든요 미국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윤석열은 이판사판 한 대만 더 보내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새롭게 머리 굴려서 여러 가지 기획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쟁 터지는 방법 텃 일으키는 방법 너무 간단하죠 무인기 하나 더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야 아휴 보내 나 잠깐 외국 나갔다 올 동안 보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외국 나간 시기도 이 무인기를 보낸 시기랑 이 다음에 외국 나갔다가 전쟁 발발하면 자기 안 들어와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미사일은 좀 피하고 후쿠시마에다가 일단 망명정부만 안 들어 조금 지나고 나서 들어오려고 용산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한남동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은 추측입니다만 공교롭게도 일치하더라 이 사람들 뭘 할지를 몰라요 지금 진짜 근데 그 한 가지만 네 시간이 더요 조중동 동아일보가 제가 악을 쓰더라고 동아일보가 동아일보 동아일보가 지금 완전히 김건희 거기에 정치부장 논설실장 해왔고 계속 계속 김건희 버려야 된다 김건희 안고 있으면 큰일한다 조중동 동아일보가 유덕거려요 근데 거기 해설이 누가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탄핵 때도 동아일보가 맨 앞장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인 거지 동아일보가 빨라요 변절이 빨릅니다 변절이 빨라 변신과 변절이 아주 빠른 집단이 동아일보 세 조중동 중에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남쪽 북쪽이 만나서 정성에 담으려고 이러는 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조중동이 추경이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조중동 기자단이 북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다 갔죠 그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다 갔습니다 네 그때 동아일보가 그걸 바쳤잖아요 지하에서 찾아낸 거예요 보척버전투 김일성 주석이 1937년에 했던 보척버전투를 발행한 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금판으로 찍은 거예요 원판을 동아일보에서 보도했거든 그게 네 그래서 그거를 금으로 갖다 바쳤어요 지금 묘양산 국제친산전환관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바쳤을까요 어 이거 잘못해서 남북 통일로 가면 우리 잠탐 죽는데 그렇지 앉으시죠 이거 갖다 보험 들어 놔야 되겠어 그런 점에서는 동아일보가 제일 빠르다 흐름을 읽는 그 감각은 있는 거네 그렇죠 분위기 보니까 윤석열 버리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또 먼저 갈아타야지 우리가 뒤질 수 없지 변신했어서 이런 쪽이고 조선일보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이 동아일보보단 좀 속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유심히 봐야겠군요 하여튼 무인기 문제 이게 한 주 정도 지나면 또 좀 상황이 다르게 변화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요 윤석열이 여기서 정말 아 이거 안 되겠다 어차피 나 죽는다 그러면 뭐 무인기 하나 더 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타부타 미국도 입장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봐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띄우는 걸 그럼 바로 전쟁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전쟁이냐 이건 이제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연평도는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전쟁이 터질 수가 있다 북한의 김정은의 선택이네요 그건 그렇죠 북쪽에서 공언을 했죠 이번에 성명 발표하면서 전쟁이 터지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다 했는데 단순한 보복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나 윤석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자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도ok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